여러분 반갑습니다. 배우 김하철입니다. 오늘은 푸짐한 마라탕 준비했습니다. 자 바로 시작합니다. 감사히 먹겠습니다. 마라탕. 마라탕. 비주얼 한번 보시죠. 음흠.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흐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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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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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라탕의 진가를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처음에 어색하고 서투르더라도 용기일치 마시고 정진하십시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대한민국 파이팅 여러분 파이팅 마라탕 파이팅 좋아요와 구독 빵빵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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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